네, 비비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껴봐라이터의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도 다 끝났네요. 그쵸? 이 리뷰가 올라가는 건 아마 5월 중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벌써 2017년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신호가 강렬하게 오네요. 이렇게 울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월까지 딱 지났을 때 야, 이제 겨울 다 지나갔네. 3월 딱 지나면 벌써 1분기가 지났어. 4월 지나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네. 5월 지나고 이때쯤 되면 벌써 절반이 날아갔어. 이렇게 되죠, 이미 느낌이. 지금 이제 5월부터는 또 완연한 여름이 시작될 때인데 그래서 오늘 여름맞이 약간 월하 준비 같은 느낌으로 반바지를 첫 착용을 해봤어요. 올 시즌 첫 반바지 착용입니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아침에 반바지를 꺼내 입는데 이거 좀 입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입고 다닐만 해요. 날씨가 낮에는 요새는 후덥지근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콘크리트에 천장이 있잖아요. 이게 지하실 공실을 공사를 한 거다 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나무로 천장을 하나 더 깔고 거기에다 조명을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노출형 천장이면 위에 콘크리트 그대로 들어가니까 빈 공간이 없는데 나무로 천장을 새로 만나면은 여기에 조명을 넣으면서 이 중간에 여기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유입되는 구멍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모기의 온상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조명 그 소켓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델이면은 그 구멍을 통해 갖고 약간 뭐랄까 외부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끊임없이 침투해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정말 여름에 심할 때는 하루에 모기 100마리씩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명 공사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거기 소켓이랑 전구랑 일체형이 있어요. 아예 위에도 막혀있고 아래에도 막혀있는 거. 해결 방안이 있네요. 그걸로 딱 막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 막힌 거죠.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뚫려있는 그런 공사물 생긴 잔틈 같은 거 실리콘으로 싹치고 그거를 이제 공사를 어저께 다 했거든요. 해놓고 나니까 모기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까. 너무 쾌적한 거야. 거기가 이제 일반 용 전기니까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또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집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모기가 안 나오니까 애들이 집에 가질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쾌적해서. 이제 자겠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사실 자긴 잤는데 모기 잡으려고 한참 뿌려놓고 기다려다 자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다가 올 여름 준비 잘 하시고요. 3분의 1이나 지나간 2017년 뭔가 하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었으면 얼른 서둘러서 다시 하시고요. 승채 씨는 운동하시고요. 네. 운동해야겠어요. 그렇게 귀엽게 볼 터치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야마하의 비비 434 모델 같이 다녀올 겁니다. 이 비비 시리즈가 이 434 모델 이름을 처음 나온 모델이 최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할인율을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모델인데 사장님이 기존에 이제 나왔던 모델들의 할인율이 좀 높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신제품이긴 하지만 약간 가격에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꾸역꾸역 잡아내려가지고 할인율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649,0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20% 정도가 오프된 셈이에요. 비비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비 시리즈가 제일 유명한 게 이거는 이제 탑기어에도 올라갔었죠. 2014년 탑기어중에 하나였던 나다니스트 시그네처 BBNE2 모델. 이게 사실 가장 유명한 비비 시리즈의 수장에 서 있는 모델이죠. 345만원의 지금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비싼 베이스들을 살펴보면 2024X 2024 모델이 350만원 2024X 모델이 278만4천원 그리고 빌리션 시그네처가 있어요. BB714BS가 116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거 좀 예전에 했던 모델인데 BB424 이거랑 같은급이죠. BB424 모델이 지금 57만2천원. 이게 할인이 많이 적용된 상황이죠. BB424X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엔트리급 모델이 있습니다. BB234, BB235 모델도 있어요. BB2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같이 이 친구하고 나온 2017 뉴비비 시리즈거든요. 근데 235는 가격이 5현인데 53만8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거의 최저가 5현 경쟁이 뛰어들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소리 좋으면 이제 또... 근데 야마가 베이스를 아주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 대표 브랜드 중에 또 하나죠. 그 아이바니즈에 비해서 아쉬울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딱 해볼 BB 시리즈는요. 두 가지입니다. BB434와 435, 4형과 5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34M 모델도 있어요. 제가 메이플 지판 올라간 이 모델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34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상으로는 아직 73만원 10% 할인 적용된 걸로 지금 올라가 있네요. 여기서 아마 추가 10%가 더 될 거고요. 우와 2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34 모델이 그렇게 해서 64만 9천원 그리고 435 모델 5형 모델이 80만 7천원이거든요. 이 가격이면 사실 굉장히... 근데 이 80만 7천원도 지금 사이트 상에서 그렇고 지금 저희가 20%를 자체로 쳤을 때 71만 7천원. 5형이요? 5형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좀 가격대에서 우리가 되게 요새 점수 많이 받아갔던 5형 모델들이 거의 50만원대 4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 여기 뭉쳐있었고 그 다음 급들은 사실 100만원을 바로 훌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중간이 없었어요. 그 중간에 빈 공간을 딱 채워주는 그런 지금 라인업입니다. 434 모델부터 같이 해볼 거고요. 저희가 BB434, 435 모델 한 다음에 조금 이거보다는 출시된 지가 되긴 했는데 TRBX 모델로 갈 거예요. TRB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리뷰를 안 해도 아름아름 그냥 상품 등록만 보고 사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액티브 베이스의 또 명기 중에 명기죠. 그래서 BB부터 저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먼저 볼게요. 엘더바디에 메이플 마오가니 파이브 피스넷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라이트웨이터 오픈 기어 머신헤드 그라프텍 너트 그리고 지판 공기는 10인치 250mm 반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21 미디언 프레시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그리고 픽업은 알리코 5 마그네스 플리 싱글 코일 픽업하고 싱글 코일 픽업 VSP5N VSC5B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톤을 뽑아낼 수 있는 PGA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컨트롤은 넥 픽업 볼륨 브릿지 픽업 볼륨 마스터 톤 이렇게 투 볼륨 원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빈티지 플러스 라이트 컨버터블 스트링인 스틸스 애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해볼게요. 여기 뒤에 이제 스틸스도 있고 아 맞아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이거 저희가 그냥 스펙을 살펴볼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좀 신제품이잖아요.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알고 가셔야 할 비비 시리즈의 전체 계열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비비 시리즈가 뭐 벌써 지금 한 30년 넘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점점점 그 뭐랄까 연주자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비 시리즈 최초로 표준 크기의 픽업을 적용을 해서 교체 및 개조가 편리하도록 일단 했다고 하구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을 보면은 저기 민트 픽카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 바디 색상이랑 미묘하게 빈티지한 느낌을 주면서도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파스텔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6V 마이터넥 조인트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 하면은 지금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포벌턴처럼 보이지만 밑에 이렇게 꽂혀있는 저 부분이 있잖아요. 잭플레이트 같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죠.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터넥 조인이 되었고 하나 둘 위쪽이 두 개 올라가 있고 이거 같은 선상이 두 개 되어있고 여기 밑에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명도 더 잘 전달을 해준다고 하구요. 그리고 커스텀 와운드 픽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비비잼 700 시리즈 400 시리즈 200 시리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400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게요. 117입니다. 지금 승체씨가 아주 승률이 좋아요. 좋죠. 네. 승체씨가 50% 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곧 떨궈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게 몇 대 몇? 4.0. 네. 저 4.14. 한 번 더 와볼까요? 어 이기고 싶다. 나도. 아 승체씨가 더 가깝네요. 4.1을 쓸걸 그랬어요. 네. 이야. 와. 이렇게 또 줬어요. 아 승체씨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4.06이었습니다. 네. 여기 세부 사이즈 좀 재볼게요. 빛가드 포함해서 42mm 되겠네요. 굉장히 조그맬 보이는데 42.79 4279 4279 4.00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픽업 볼륨이랑 톤 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TRB를 하면 TRB에서 액티브 사운드를 들을거잖아요 이건 패시브 패시브의 톤이 어느정도로 나와줄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개방연들 보면 네 지금 둘 다 올린거구요 톤 다 올린 상태에서 나물할때 없이 깔끔한 소리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사운드 밸런스가 아주 좋죠 사운드 밸런스가 아주 좋죠 사운드 밸런스가 아주 좋죠 이게 지금 60만원대 중반에 들을 수 있는 베이스의 사운드입니다 참 야마하가 대단한 브랜드에요 참 야마하가 대단한 브랜드에요 톤을 다 깎은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데요 10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들을 수 있는 하이엔드급 사운드가 나는데요 앞에 픽업이요? 좋네요 정말 액티브 부럽지 않은 그런 사운드입니다 톤을 절반정도 올리고요 조금 여기서 지금 톤을 다 내리는 소리인데 여기서 딱 변하기 시작했을 때 고정도에서 딱 멈춘 다음에 슬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좋다 소리 아주 그냥 짝짝 붙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서 녹음 받았었잖아요 이거 사운반주에다 같이 묻혀서 받았을 때 정말 잘 튀어나와요 아 그래요? 네 딱 되게 듣기 좋게 잘 묻어나고 와 이거 진짜 예술이네요 네 좋네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원래 비비시리즈들이 좋았는데 야마하에서 또 신제품으로 이거를 다시 새로 정비를 해서 냈으니 오직 좋겠냐만은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지금 1,2,3,4 연 딱 들었을 때 줄간에 밸런스가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따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거기 5현이 딱 올라가는데 5현 밸런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술이에요 네 1,2,3,4 위에 5가 들어갔는데 5가 4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밸런스가 무시무시한 비비 4,3,4 반주 붙여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1,2,3,4 반주 음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탁탁 묻어나오는 사운드 승채씨도 영상으로 확인하셨으리라 봅니다 네 승채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긍정적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비비 퀄리티는 AA 이게 70만원 되라고 써야지 아 64만9천원 64만9천원 전 선생님 할인은 10% 더 알았어요 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목록에 지키면 되며 전 10.5만원 이 가격이 이번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대박 베이스긴 해요 인정합니다 진짜 진짜 예술이야 저는 약간 좀 아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시리즈는 왠지 아 엄청나네요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434가 첫 등장에 놀라운 퀄리티와 디자인과 연주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갔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4355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오현베이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2017 뉴비비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awaiting трей Maarntons 2단계 이메일 3단계 선택 2단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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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